승희에게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런 느낌이 좀 그래플링 소질도 좀 있어요. 잘 모르겠어요. 복싱만 옛날에 배워가지고 복싱밖에 할 줄 모르는데. 어떻게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동작은 뭐 전혀요? 아예 없었습니다. 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아 있어요?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. 혹시 다음 야차클럽 다음 대회 있으면 그때는 나와볼 생각 있어요?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. 그때도 한번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불러주시면 나올테니까 연락주세요. 다음 야차클럽 파이트에도 왠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불러주세요. 아무튼 승리 굉장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맞추다. 감사합니다. 어 또 봅니다. 어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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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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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좀 맞고 싶었어요. 아 뭔가 이렇게 좀 울분 같은 게 있으셨나 봐요. 네. 많이 진짜로 많이 맞아가지고. 네. 뭐 때린 것보다도 맞으니까 더 후련하네요. 아 많이 후련하셨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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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그래도 다음에는 한번 또 이기면 더 후련할 기분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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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해서 좀 더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지. 어 예. 뭐 뭐 불러만 주시면.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. 그냥 시원하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제가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좀 시원하게 봤고 경기도 시원한 모습 보여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멋진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도 보는 그날까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